238쪽 6절 부가와 징수로 가죠. 부가와 징수 옆에 보니까 오메에 써있는게 23, 24, 25, 26, 27, 매년 낫네요. 결국 매년 언급되는 부분은 항상 늘상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파트니까 내용을 좀 정확하게 숙지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 볼게요.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부가와 징수인데 일단 고지서에 의해서 과세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지서 받는 건 뭐라고 합니까? 보통 징수한다고 하죠. 보통 징수한다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일단 매년 6월 1일 납세 의무가 성립이 돼요. 이때 성립이 되고 세금 내는 기간은 연간 두 번 나와요. 두 번. 그래서 한 번은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내고 또 한 번은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내게 돼요. 두 번. 이때는 뭘 내냐? 이때는 내는 게 건물분이에요. 건물분, 재산세를 내고 또 하나 무엇을 내냐면 주택분 내게 주택분. 주택분인데 반만 내요. 2분의 1만 냅니다. 그다음에 선박과 항공기분을 내게 되죠. 이때는 뭘 내냐? 이때는 토지분을 내요. 토지분. 토지분 내고 주택은 반밖에 안 냈으니까 나머지 반. 나머지 주택분 반을 내요. 그래서 항상 주택은 조심할게 무조건 반씩 내요. 무조건 주택은 반씩 반씩 납부하게 돼요. 하지만 이 주택에 대한 금액이 크면 좋는데 작다. 이 금액이요. 주택에 대한 금액이 10만 원. 10만 원 미만이 아니고 이하입니다. 10만 원까지는 금액이 안 크니까 이건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이 기간에 일시에 부과할 수 있어요.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그럼 결국은 주택을 반씩 낸다는 건 언제? 주택금액이 10만 원이 초과될 때 이때는 반씩 내지만 10만 원까지는 한꺼번에 일시에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얘가 됐건 얘가 됐건 어쨌든 간에 뭐에 의해서? 고지서에 의해서 세금을 과세하게 돼요. 고지서에 의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보면 교재 238조금 맨 1번. 과세 기준은 뭐죠? 매년 6월 1일로 합니다. 그 다음 2번 납부기간인데 토지는 언제부터 언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은 7월 16일까지 7월 31일까지. 자, 3번 주택가입니다. 주택은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의 반이에요. 반. 반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내고 나머지 반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내게 돼요.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 원까지, 즉 10만 원 이하죠. 까지는 주례가 정한 바에서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10만 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반씩 내고 10만 원까지는 일시에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선박과 항공기 되어있죠. 각각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돼요. 그 다음 그 밑에 박스 밑에 박스에 보면 지방재단체의 장은용, 과세 대상 누락, 위법, 혹은 착오 등으로 인해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정해진 기간 말고도 정부가 여차하면 아무 때나 부과할 수 있다고 하죠. 언제 정부가 세금을 빼먹었다든가 잘못 부과하면 다시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고 하죠. 자, 두 번째 납세지가 합니다. 그럼 대체 어디가 납세지가 됩니까? 그래서 보니까 1번, 항상 시군구인데 토지는 어디? 토지, 소재지, 시군구. 건축물 어디? 건축물, 소재지, 시군구. 주택 어디? 주택, 소재지, 시군구. 전부 다 해당 부동산이 있는 부동산, 소재지가 돼요. 전부 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됩니다. 선박인 항공은 됐고요. 자, 뒷페이지 갑니다. 자, 세 번째 징수 방법인데 계속 얘기하죠. 무조건 고지서에 의해서 부과해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보통 징수예요. 그래서 항상 고지서에 의해서 부과한다.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과하고. 그럼 언제까지 고지서는 받냐? 이건데 2번, 고지서 발급인데요. 자,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 고지서에 과세 표정과 세액을 적어서 늦어도 납기기의 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돼서 5일 전까지 보낸다 이거죠. 세 번째, 3번 체크합니다. 자, 재산세 고지서에 변기되는 조세인데 이 변기가 뭐냐면 함께 기입한다, 같이 기입한다는 얘기예요. 볼게요. 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부기간과 재산세 납부기간이 같을 때는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고지를 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자, 건물 갖고 이럴게요. 건물 갖고. 자, 건물 같은 경우, 자, 건물이 있어요. 그럼 이에 대한 재산세가 있겠죠. 언제부터 언제 냅니까?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돼요. 이 기간이네요. 그럼 이 기간에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무슨 고지서가? 재산세 고지서가 오겠죠. 재산세 고지서. 그래서 건물분 재산세 해갖고 얼마, 얼마 이렇게 써서 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얘만 내는 게 아니고 뭔지 몰라도 지역자원시설세 해갖고 이 세금도 같이 걷어요. 같이 해서 합계로 걷어갑니다. 합계로. 이렇게 걷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원래는 재산세만 걷는 게 원칙인데 어떤 특정 세금을 같이 적어서 기입하는 걸 보고 저희가 변기한다고 해요. 변기한다. 같이 적어서 고지하는 걸 변기한다는데 그런데 이 지역자원시설세, 이 세금도 지방세입니다. 지방세고 이 세금도 보통징수 세금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건 이 지역자원시설세도 재산세하고 내는 기간이 똑같아요. 그 원칙만 놓고 따지면 고지서가 원래는 두 장 나와야 돼요. 재산세 한 장, 지역자원시설세 한 장. 두 장 나오는 게 원칙인데 굳이 두 장씩 뭐라고 보내냐. 한 장에 다 끝내자 해서 한 장에 몰빵 적어서 끝내자. 그런 얘기에서 끝에 보면 변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 또 주의할 건 분명히 할 수 있다지 한다는 아니에요. 왜? 원칙이 뭐니까? 원칙이 각각 부과하는 게 원칙이었기 때문에 이게 원칙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놨어요.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번째 갑니다. 소액징수 면제 및 신탁재산특례대 1번. 소액징수 면제입니다. 고지서 한 장 한 장당 징수할 세액이 2천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이거 아까 얘기했죠. 첫 시간에. 그래서 고지서는 발급 비용이 약 1980원쯤 든대요. 그래서 너무 그 정도 비용 드는데 정작 거둬야 할 세금이 1980원이 안 되면 고지서 보내면 안 하죠. 그래서 이때는 굳이 보내지 말자. 해서 그 세액이 2천 원 이하가 아니고 미만입니다. 그래서 미만일 땐 징수하지 말자. 뭐라 합니까? 소액징수 면제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예제 한번 봅시다. 예제 봅니다. 예제 1번 볼게요. 240페이지. 다음 중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납부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모든 재산이 6월 1일로 한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6월 1일에 성립이 되죠. 두 번째. 모든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모든 토지네요. 주택에 대한. 토지. 토지 맞죠? 세 번째. 선박과 항공기인은 납부기간이 7월 16일까지다. 그렇죠? 네 번째. 일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간은 건물부는 7월 17일까지고 토지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그렇죠? 5번. 이게 다음인데 주택에 대한 재산세입니다. 산출세액이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1대. 그 납부기간은 7월 16일까지다. 아니지. 아까 10만원까지가 10만원까지 일시에 부과하지. 10만원 넘어가면 어떻게? 무조건 반씩 반씩 내요. 반반씩 내야 되죠.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5번.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합니다. 그때 큰 5번도 나중에 보시고요. 넘어가고 갑니다. 곧 241쪽이 6번 같죠. 세부담의 상한선으로 갑니다. 세부담의 상한선. 보죠. 이 상한선은 뭐냐면 이것도 아까 전 시간에 시가표준액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했죠. 요즘에 주택가격이 점점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시가표준액은 내려갈 일이 없다. 그렇죠?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시가표준액이 매년 올라가면 올라갈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올라가. 올라가서 세금을 계속 부과해요. 부과하다 보면 자칫하면 세금 부담이 왕창 많아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시가표준액이 조금 올라가면 좋은데 갑자기 저희 동네가 이번에 신도시 생긴다 해서 확 올라가게 되면 세금 부담이 엄청 커지겠죠. 그래서 정부가 어느 정도 커지면 더 이상 걷지 말자 해서 세금 부담의 상한선을 두고 있어요. 상한선. 그러면 어떻게 두고 있냐. 첫째, 토지하고 건축물은요. 무조건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50이 한도예요. 주택은요. 주택은 주택의 가격. 주택의 가격은 주택의 공시가격인데 주택의 가격별로 달라요. 주택의 공시가격은 뭐냐면 정부가 정한 시가표준액이에요. 그래서 주택은 정부가 정한 주택가격마다 뭐다. 즉 시가표준액별로 구분해요. 첫째, 그 집값이 3억 원 이하다. 이하면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05가 되고 둘째, 3억 원 초과 되었지만 6억 이하다. 그럼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10이 되고 셋째, 그 금액이 6억 원이 초과 되었다면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30까지가 한도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예를 들게요. 방법은 똑같은데 다만 토지건축부는 금액에 관계없습니다. 가령 어떤 토지가 있었고요. 이 토지에 대해서 2016년도 재산세가 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2017년도에 재산세가 200만 원 나왔다. 그럼 이걸 다 걷는 게 아니고 맥시멈 전년도 금액이 얼마까지? 100분의 150까지만 걷겠다는 거죠. 100분의 150까지만. 그걸 말해야 됩니까? 그럼 150만 원. 200이 아니고 150만 원만 걷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상한선이에요. 그럼 주택도 갑시다. 주택은요. 주택이에요. 그런데 주택가격이 5억 원이었어요. 얘는 금액을 따져야 되니까. 5억인데 똑같이. 전년도 금액 2016년도가 100만 원이었어요. 2017년도가 200 나왔다. 그럼 다 걷는 게 아니고 그럼 지금은 5억이에요. 그럼 3억은 넘었지만 6억은 안 되잖아. 그럼 6억 이하가 되니까. 100분의 110. 그럼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10까지만 걷자 이거죠. 얼마? 100? 10만 원만 걷어갑니다. 그래서 상한선 제도가 존재한대요. 그래서 항상 주택은 금액별로 구분한다. 보호점 밑에 6번 241쪽에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요. 대통령령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계산한 직전 연도에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할 세액이 돼요. 그래서 토지금으로는 100분의 150이 되고. 다만 주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 공식 금액의 3억 이하면 100분의 105. 둘째 3억 초과 6억 이하면 100분의 110. 셋째 6억 초과 100분의 130까지. 그래서 주택은 금액별로 구분되어진다. 다만 다시 한번 토지건축보다 무적은 얼마까지 100분의 150까지 적용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쉽죠 이런 건 그렇죠? 넘어갑시다. 이제 244초 갑니다. 물납과 분할납부 가요. 물납과 분할납부 갑니다. 물납인데 지방세에서 전무후무하게 물납되는 건 재산세예요. 그래서 물납이 뭐냐. 돈 대신에 돈을 대신해서 부동산으로 부동산에 의해서 세금을 대신 내는 거예요. 돈 대신에 부동산 가지고 세금을 대신 내겠다. 이걸 보고 저희가 물납한다고 해요. 그래서 돈 대신에 부동산으로 대신한다. 다만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요건이 있는데 첫째는 적어도 내가 낼 금액, 납부세액이요. 납부세액이 적어도 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인 초과되어야 물납이 되지 넘자는 물납 안 돼요. 두 번째는 물납한다고 반드시 신청해서 꼭 허가 받아와야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신청하냐.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10일 전까지 신청해서 언제까지 하냐.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 5일 이내에 반드시 허가 받아와야 돼요. 허가 못 받으면 물납 안 돼요. 세 번째는 물납 대상인데 그럼 대체 무엇을 갖고 물납합니까? 분명히 부동산인데 이게요. 전국에 있는 부동산이 아니고 그 해당 지역, 해당 시군구입니다. 그래서 관할구역 관할구역은 해당 시군구예요. 해당 시군구 내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에 의해서 물납하게 돼요. 그래서 해당 시군구에 있는 부동산하고 물납한다.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가령 제가 이게 저희 동네, 동네. 어디냐면 어디 할까요? 고양시 할까?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고양시 내 건물이 있고 내 땅이 있어요. 있는데 이 땅에 대한 재산세가 이번에 3천만 원 나왔다. 가지 못해. 3천만 원에 세금이 나왔어요. 돈도 없고 안 되겠다. 물납이나 해야겠다. 그래서 물납하려면 같은 지역에 있는 부동산. 그럼 건물 갖고 물납할 수 있다. 이런 게 물납이에요. 문제는 그럼 지금 낼 금액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이고 이 건물 갖고 물납할 겁니다. 하게 되면 이 건물 금액도 최소한 금액이 얼마나 돼야 될까? 건물 금액이. 최소한 3천만 원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넘어갈 때 이 건물 금액을 어떻게 보통 시세로 할 거냐 뭐로 할 거냐 이런 또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저 평가가에요. 평가. 평가인데 평가는요. 매년 6월 1일 현재입니다. 이날 현재 시가로 평가 시가 그런데 주의할 게 보통 저희가 시가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매매가인데 재산세에서 평가할 때 이 시가의 뜻 재산세에서 평가할 때 시가의 뜻은요. 이거는 니꼬르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그래서 매년 납부하는 날 아니고 6월 1일 현재 저 물납하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해요. 그럼 저게 뭐 토지였다 토지 갖고 물납한다고 가정하면 토지는 뭐예요? 개별공시지가죠. 개별공시지가 둘째 건물 갖고 물납한다면 저 건물의 가격 저 건물의 시가표준액이죠. 저 건물의 무슨 가격?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이 되고 셋째 주택 갖고 한다 그게 단독주택이면 개별주택가격이 되고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가격입니다. 개별이나 공동주택가격을 갖고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게 항상 6월 1일 날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거 말고 그 전에 형성된 그 전에 형성된 공매가격이라든가 공매가격이라든가 보상가격이라든가 혹은 감정가액의 평균액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으면 이런 금액도 시가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원칙은 얘가 원칙이고 얘는 예외적인 평가 방법이다. 라고 되는데 볼게요. 1번 1번 물납의 요건과 대상입니다. 지방 자치단체 장은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천만 원 초과할 경우 납세 무자에 신청받아서 해당 지방재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물납할 수 있다. 돼 있죠? 2번 물납의 신청과 1번 물납을 하고자 하는 잔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서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돼요. 2번 물납 신청받은 시장군수는요. 신청일로부터 5일 내에 허가회부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론은 뭡니까? 10일 전까지 신청 그 다음에 5일 내에 허가받아야 됩니다. 3번 4번은 안 읽어봐도 돼요. 그래서 됐고 넘겨서 그 뒷페이지 세 번째 이거 체크합니다. 물납 부동산 평가인데 평가인데 보즈류번 245쪽에 물납을 허가는 부동산 가액은요. 조심하세요. 납부일 현재가 아니에요. 과세기준일 현재입니다. 현재 뭐로 한다? 시가에서 매년 6월 1일 현재 시가입니다. 여기서 시가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금액이다. 다만 수용이나 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도 시가로 본다. 이건 예외예요. 원칙은 밑에 기역, 니은번인데 기역, 번가요. 토지와 주택이에요. 부동산 가격 공시가나 법률이에요. 따라서 공시된 가액이다. 즉, 토지는 뭐로 하고 개별 공시, 지가, 주택은 뭡니까? 개별이나 공동, 주택가격으로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번 위기역위의 건축물 땡땡 어떻게 해당 건축물은 뭐로 합니까? 시가표준액 해당 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구분하면 돼요. 이게 원칙이고 2번 아까 위에서 본 건데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예외입니다. 땡땡 재산세 과세기준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 현재까지 기간 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을 시가로 인정해 준답니다. 그래서 기역번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수익이나 공매가 있을 때 그 해당 보상가액이나 공매가액 2번 끝에 있죠 감정가액의 평균 이런 것들 그래서 예외로 인정되는 것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원칙은 항상 6월 1일 현재 금액인데 예외도 있는데 그런데 예외보다는 원칙만 기억합니다. 항상 6월 1일 현재 뭐로 한다? 시가다. 그래서 토지능법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뭐 시가표준액 주택은 뭡니까? 개별 공동주택가격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게 물납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가 246조 가면 괄호 5번이 있어요. 분할납부 나오죠? 그것도 볼게요. 분할납부는요. 한 번에 못내요. 못내기 때문에 적어도 두 번 2회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나누어서 내겠다. 나누어서 두 번에 걸쳐서 나누는데 이게 분할납부예요. 다만 분할납부도 요건이 있어요. 요건. 첫째 얘는 그 납부세액이 납부세액이 천만원이고 오백만원입니다. 오백만원이 초과가 돼야 돼요. 오백만원이 초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물납은 천만원 분납은 오백 둘째 분할납부한다고 신청해야 돼요. 신청. 대신 허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분납 가능하냐. 분납 기한 분명히 두 번 낸다 했죠. 처음에 내고 한 번 또 내는 건데 그 기한이 밑에까지예요. 납부기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 45일 이내입니다. 조심할 건 납부한 날부터가 아니에요. 납부기한 경과일부터입니다. 일로부터 며칠 내에 45일 내에 납부기한이 지나간 날부터 45일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나간 날부터 45일에 분납한다. 어떻게 분납하냐. 분납 방법이 있는데 두 번 낼 때도 마음대로 막 내는 게 아니고 법적인 방법이 있어요. 방법. 첫째 내가 낼 금액이 법적인 방법 천만원 이하다. 천만원 이하면 500만원 초과 금액 500만원 초과액이 분납이 되고요. 둘째 내가 낼 금액이 천만원 초과했다. 1천만원이 초과가 되면 이때는 반토막이에요. 이때는 50% 이하의 금액이 분납됩니다. 그럼 얘가 뭔 얘기냐. 가령 내가 낼 금액이 800만원이었다. 천만원 이하여. 천만원 이하여. 천만원 얼마인가 내요. 내고 나서 또 내. 45일 지나서. 네. 그럼 그 다음 낼 게 500만원 초과 된 금액을 내면 낸대요. 얼마인가요? 300내면 300. 그럼 당연히 납부기한을 500내면 됩니다. 둘째 그럼 내가 낼 게 천만원 초과했다. 자 2천만원이었다. 2천만원이었다. 그럼 처음에 얼마인가 내요. 자 또 냅니다. 그럼 이때 이때는 이렇게 토탈 금액이 반이야. 50% 이하입니다. 얼만데요? 천만원 내면 돼요. 천만원. 그럼 당연히 앞에 얼마. 앞이도 똑같이 천만원. 이렇게 해서 각각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분납 방법이 있네요. 그럼 볼게요. 분할납부. 자 지방 자 시단체 장은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난 후 45일 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45일 내에 분납부할 수 있어요. 6비트 1번 자 분할납부세액 나오죠. 첫째 납부할 세액이 천만원 이하면 500만원 초과 금액이 분납이 되고 둘째 납부금액이 천만원 초과했다. 일단 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이 분할납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지방세액이 크게 세 가지예요. 취득세 또 등록면허세 재산세인데 이 중에서 분납과 물납이 되는 건 딱 이 재산세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요. 자 이제 8번 가전. 가산금 가전. 자 계속하는 얘기지만 재산세는 징수 방법이 신고납부가 아니고 보통 징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기간까지 안 내면 가산세가 붙는 게 아니라 뭐가 붙어요? 가산 금이 붙지. 가산금이 붙어요. 가산금이. 그럼 대체 얼마나 붙냐? 뒤로 가볼게요. 자 247쪽에 가면 1번 가산금 나오죠?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그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체납된 세금이 100분의 30 즉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붙어요. 그래서 일단 가산금은 3% 그런데 얘가 계속 안 내면 가산금이 또 붙어요. 또 붙는 게 무슨 가산금? 중가산금 1번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매 1개월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또 붙어요. 이게 무슨 가산금? 중가산금이라 하죠. 이때 이 중가산금을 가산에서 징수형 기간 60개월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처음에 안 내면 드는 게 뭐고요? 가산금 계속 안 내면 드는 게 뭐고? 중가산금이에요. 이때 이번 중가산금은요. 무조건 붙는 게 아니죠. 가산금은 무조건 붙지만 적어도 중가산금은 체납 금액이 커야 붙어요. 얼마? 그 고지서별 세액이 적어도 30만원 이상 돼야 붙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 금액이 30만원 미만이면 가산금만 있짐 중가산금은 없습니다. 반드시 30만원 이상일 때 붙임 미만이면 중가산금은 없다고 하죠. 그 다음 아홉 번째 부가세 모든 세금은 본세가 있으면 부가세가 있죠. 그래서 얘도 부가세가 있다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 100분의 20%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붙어요. 분명히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붙지 감면받는 금액은 부가세가 안 붙어요. 그래서 납부금액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수반됩니다. 납부금액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붙는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봤네요. 그럼 이제 예지를 한번 볼게요. 예지를 한번 갑니다. 자 거주자갑은 2017년도 2월 10일 거주자로부터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입니다. 을 취득하고 2017년 10월 현재 소유하고 있었다. 이 경우 2017년도 분 갑의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갑의 재산세 납세는 6월 1일에 성립한다. 그렇죠. 무조건 6월 1일에 성립이 됩니다. 두 번째 갑의 재산세 납세 무는 과세폐정세액을 신고하여 확정한다. 아니죠. 얘는 보통 징수이기 때문에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돼요. 그래서 신고할 때 확정되는 건 취득세하고 양두세입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세금이 그때고 고집하는 건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돼요. 틀렸네. 세 번째 건축물분 재산세는 언제 납 납부 죄송합니다. 납부기간이에요. 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네 번째 갑의 재산세 납세금은 2021년 5월 31일까지 부과하면 소멸됩니다. 소멸시효가 5년이니까. 5번 갑의 재산세 납부세액이 천만원 초과하면 물납 신청 가능하죠. 물론 500만원 넘어가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건 2번이죠.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게 되지 신고할 때 확정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고 합니다. 하나 더 볼게요. 251쪽의 마지막 일곱 번째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는 정부가 세금을 걷지 않겠다던데 옆에 쓸게요. 다음 주에 볼 건데 책 나와요. 오늘 밤에 아마 다음 주쯤 되면 아마 책을 다 받아볼 거예요. 아마 인강 보는 분들은 아마 오늘 저녁도 오늘 2월 1일 날인데 아마 책이 내일 아마 배송될 거예요. 되면 아마 다음 주는 책을 받아볼 건데 다음 주는 저희가 국세로 넘어가서 종합부동산세부터 할 건데요.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하고 둘 다 비과세 내용이 똑같아요. 둘 다 비과세 규정이 같습니다. 그래서 1번 제목을 보니까 국가 등의 보유 재산에 대한 비과세 네이 제일 쉽게 국가자가 붙으면 다 비과세 국가가 취되겠다 국가가 등기했다 국가가 재산 갖고 있다 다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1번 국가 또 지방재단체 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소유한 재산 전부 다 먼저 비과세 부과하지 않게 돼요. 다만 다미기구는 과세한다 그래서 1번 외국정부 이거 상호주의잖아 상대방 국가가 과세하면 저희도 과세하고 상대 국가가 과세하면 저희도 똑같이 과세하지 않겠다 상호주의죠. 2번 국가나 혹은 지방재단체나 단체조합과 재산성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맺고요 무상 사용했다 그럼 그 매수계약자가 냅니다. 어쨌든 그거 빼고는 국가자부터는 다 비과세가 돼요. 제 2번과 괄호 2번 이거 체크합니다. 자 국가 혹은 지방재단체 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도 세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 개인 재산이에요. 내 개인 건물인데 정부가 내 사유 재산을 1년 넘게 돈 안 내고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과세 안 합니다. 다만 뒤에 비출 어떻게 쓰면 유료 돈을 내고 쓰면 과세입니다. 그래서 사유 재산을 정부나 정부 국가기관이 돈 10원은 한 푼 안 내고 몇 년 이상 1년 이상 쓰면 재산세 없대요. 다만 그게 1년 넘어도 돈 내면 과세입니다. 그래서 1년 이상 무상 사용이 되면 비과세한다. 어쨌든 국가는 다 비과세다. 2번 기타재산 비과세인데요. 1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하천, 재방, 국어, 유지, 묘지입니다. 밑에 써있으니까 대권에 대한 도로, 하천 같은 것 당연히 과세 안 하겠죠. 누구한테 과세할 건데 이걸 그죠? 다음 페이지 2번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성 목적이 있는 도지 첫째 1번 체크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밑을 치게요. 통제, 보호구역에 있는 땅은 비과세입니다. 어디 있어요? 통제, 보호구역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전답, 과수원, 대지는 제외야. 이건 과세입니다. 그래서 원래 통제, 보호구역은 비과세의 원칙인데 다만 그게 통제, 보호구역에 있어도 전답, 과수원, 대지는 과세한다 이거죠. 조심하세요. 2번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에 있는 최종임이나 시험임 동그라미 3번 체크합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지정된 공원, 자연, 보존직관임입니다. 어디요? 자연, 보존직관의 임이야. 하지만 공원,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어디? 자연, 환경지구에 있음 이건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존지구인지 환경지구인지 조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상 지정된 백두대간 보호지역에는 임이야. 됐죠? 특히 1번하고 3번은 조심해야 돼요. 동그라미 1번, 3번 자, 어디서 3번 갑니다. 임시건축물이죠? 얘도 비과세입니다. 존속기간이 1년 넘지 않는 임시건축물 비과세. 네 번째 비상용 선박 같은 것도 비과세입니다. 다섯 번째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도 똑같이 비과세 됩니다. 그래서 얘는 비과세가 좋지 않네요. 지금 체크된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재산세를 받고 구두에 관한 문제가 죽이는데 문제는 해보시고요. 다음 주는 국세 파트로 가서 종합부동산세부터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이제 편집본이 다 나왔는데 중간중간 보면 글씨가 두껍게 써있는 게 있죠. 이게 다 중요한 내용은 제가 편집하면서 다 두껍게 써있는 거니까 다시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문제는 중요한 문제를 넣어놓은 거니까 그래서 그 문제도 반드시 좀 시간 들 때마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날씨가 또 춥다가 덥다가 막 그러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